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영어 생존법 학습법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학습법이라고 썼는데 학습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클릭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부랴부랴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존법으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따져보면 생존법이 맞아. 영어가 지금 안 돼서 괴로워하는 학생도 은근히 있어. 요즘 영어 웬만하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MZ세대나 알파세대답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영어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들 많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영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잔소리 겸 조언 다 아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잔소리를 좀 해주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일단은 영어 공부 관련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공부할 때 각각의 등급이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주안점을 둬야 될 포인트들이 좀 달라요. 일단은 맨 처음에 5,6등급이 내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상황이라면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독해내 보내 이거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대비로 뭐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데 하지마. 안 돼. 하지마라고.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미친듯이 영어 단어를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속는 셈 치고 이번 겨울방학 때 다른 거 진짜 막 안 돼. 시간을 그런 데에 투자하면 지금 수학도 해야 돼. 탐구도 해야 돼. 할 거 되게 많잖아. 그래서 영어는 제한된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제일 효용을 볼 수 있는 진짜 넘버원이에요. 모든 영어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영어 어휘함기예요. 일단은 겨울방학 안에 단어장을 깔끔하게 딱 자기 수준에 맞춰서 두 것만 떼줘. 영어 단어장을 두 것만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영어 공부가 쫙 부드럽게 올라가. 진짜 부드럽게 올라가. 근데 영어 공부가 1년 내내 어려운 애들은 단어함기를 안 해. 그리고 잘 생각해봐. 중학교 때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서 갔던 스파르타식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몽둥이가 휘두르면서 막 막라이처럼 무섭게 하고 집에 안 보내주면서 단어 끝까지 다 외워야 집에 보내주고 이런 학원 다녔던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와서 영어 되게 잘해. 영어라는 걸 별도로 공부를 안 하는데도 항상 1, 2등급 나오고 꾸준히 잘하는 애들은요. 어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학년 땐 영어를 잘했는데 고학년 가면 갈수록 꼬라박는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은 중학교 때 외웠던 어휘로 1, 2학년 때 버티다가 그게 이제 고등 어휘 풀을 충족을 못 시키고 망각 때문에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휘가 사라져서 그래서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지 어휘가 완전 충분한데 독해가 안 돼? 이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어요. 웬만큼 센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어. 물론 가끔 있어. 자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끔 있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어휘가 잘 돼 있으면 영어 부드럽게 불려요. 그래서 시작 공부는 어휘예요. 이거 시작 공부는 어휘고 그러면 영어 어휘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 팁을 좀 드리면요. 일단 시중에 있는 유명 단어장으로 하십시오. 친구들 막 제일 많이 외우는 단어장 있잖아. 내가 뭐 특정 브랜드를 단어장을 얘기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모두 다 교과서처럼 외우는 그 모 단어장이 한 두세 종류 있어.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두세 종류 있는데 그거 외우세요? 그럼 저는 어떤 단어장을 외워야 됩니까? 하면 이거는 누구 추천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서점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리즈의 단어장 중에 제일 쉬운 것부터 내가 까놓고 봐. 그래서 너무 아는 단어만 있거나 너무 모르는 단어만 있으면 그런 단어장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는 단어 이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 비율은 5대5 언저리에서 4대6이 될 수도 있고 3대7이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더 비율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5대5 언저리 아는 어휘가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건 진짜.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고등 베이직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수능 단어장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시리즈에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꺼내서 외울만한 단어 비율이 몇 프로 되나 외워야 되는 단어 비율이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 그럼 괜찮아. 그 단어장부터 시작해서 그 단어장과 그 다음 단계까지 해서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아무리 못해도 단어장을 한 두 번 정도는 예.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마스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단어장은요. 여러 번 반복할 걸 기본 전제해서 외워야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운다? 어림도 없어요. 왜? 까먹어요. 너는 네 생각보다 멍청해요. 나도 그래요. 우리 계속 까먹어요. 정상이 오늘 100개 외우면 일주일 뒤 10개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반복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되거든. 근데 반복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뭐를 해야 되냐면 기를 내야 돼. 기를 닦는다. 오늘 캐스트인데 글씨 이쁘게 쓰고 싶은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안해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영어 강사니까 한글 좀 못 써도 되지? 근데 어쨌든 기를 닦는 과정이 필요... 빨리 지워버려야겠다. 기를 닦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를 닦는 과정이 근데 기를 닦는 과정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냐면 뇌에다가 한번 뉴런하고 시냅스를 한번 깔아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뇌에 각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를 외우실 때는 매번 회독을 할 때마다 테마를 정해서 외워야 돼. 그래서 맨 첫 번째 테마는요. 한글 뜻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한글 뜻을 외울 때도 다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단어 뜻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되고 제일 앞에 있는 대표 의미 맥스 한 개 또는 두 개로만 외우세요. 하나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한 단어당 하나의 뜻으로 한글 뜻을 모르는 것들은 테스트를 한번 보는 식으로 해서 각인을 시켜주세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방학 때 두 번 정도를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하면서 병행을 해줘야 될 거는 뭐냐. 테스트 받던 어휘들을 복습니끼를 하는 사이클들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가는 거야. 복습니끼를. 그래서 복습 사이클을 반드시 추가해서 가주시라. 그래서 하루에 내가 40단어 정도를 새로 외워서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복습니끼. 테스트 받던 애들을 200개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복습니끼를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40개 테스트와 200개 복습니끼. 여기는 모르는 것들 위주로 40개라면 여기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합쳐서 앞에서 외웠던 거 계속 다시 반복해서 읽어요. 그래서 처음에 1순환을 여러분들이 한글 뜻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한글 뜻 그리고 2순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외우지 않았었던 부차적인 2단계, 3단계적인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 추가해서 외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충분히 의미를 외웠다라고 하면 스펠링까지 아리송한 단어들은 스펠링을 외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구분이 잘 안 가서 낭패를 봅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스펠링 같이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단어 외울 때는 품사까지 외우는 건 기본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품사를 안 외우는 거는 족보 없이 외우는 겁니다. 품사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품사 포함해서 이건 기본이니까 선생님이 패시브 스킬처럼 내가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한글 대표뜻 그리고 추가되는 그런 의미와 스펠링 그 다음 단계에는 앞에 것들은 항상 다 누적시켜서 포함시키면서 뭐 파세화가 됐든지 예문독해가 됐든지 이제 그런 기타까지 전부 다 한번 싹 다 읽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별 목표는 내가 설정하는 건데 맨 처음에 한번 돌릴 때는 일단 한글 뜻으로 그래서 의미를 점점점점점점 뇌신경망을 확장하는 것처럼 확장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장만 외우면 망해요. 영어 실력 반쪽짜리 내버립니다. 가끔씩은 단어장만 외우는 친구들 많이 보는데 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단어장에 있는 단어는 최근 몇 개년에 걸쳐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대표 어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뼈대를 잡는 개념이지 단어장 어휘는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완성은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영어 공부하다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모르는 것들을 찾아서 수첩에다 적어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학 때 단어 공부를 단어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귀찮긴 한데 수능 특강도 하고 모의고사도 풀고 학교에서 보충수업도 하고 올림포스도 하고 막 할 거거든? 그러면 그거 공부하다가 나오는 크리티컬한 단어 있잖아. 이걸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어. 이런 단어는 그때 그때 그걸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에 시험장에서 그 단어를 만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 공부하다 만나는 모든 모르는 어휘들을 수첩에다가 하나 정리해서 갖고 다니면서 외워주셔야 단어들이 정말 폭넓게 꼼꼼하게 실제 출제가 될 위험성 있는 단어들 최근에 나오는 단어들 최근 모의고사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 그건 단어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을 단어 수첩을 이용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단어 수첩으로 관리하는 게 선생님 너무 귀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시죠?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덕지덕지 모아놨다가 뭔가 버스를 탄다 아니면 시간 낭비가 된다 이동을 한다 그럴 때 한두 장씩 뜯어가지고 손바닥에다 붙이고 다녀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갈 때까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꾸겨서 버려버려 이런 습관 정도만 꾸준히 유지해줘도 3월 모의고사 등급이 하나 바뀌어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똑같이 강조해 어휘 앞에는 장사가 없어 모든 공부의 시작은 어휘에서 시작하고 어휘에서 끝나요 막 영어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마다 100점 맞고 사관학교 경찰대학 시험이나 어학시험들도 최고 거의 만점 가까이 항상 맞는 애들도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영어 독해력 자체가 그 이상으로 는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고점이 낮아요 다른 과목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 고점이 낮은 과목인데 대신에 한계 없이 괴롭히고 마지막까지 벽이 되는 거는 결국엔 어휘예요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어휘는 어쩔 수 없이 단순 암기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동으로 능숙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야 언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업 영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될 수 있어요 수학이랑 국어랑 탐구가 뭔지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노력을 좀 해서 영단어를 하루에 새로운 어휘충원 30, 40개 복습입기 200에서 250개 저는 그거를 고3 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유지하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만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1등급 취급 안 합니다 선생님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아 선생님 박제되는 거 아니지? 이런 어그로성 발언 해가지고 박제되고 싶진 않다 어디 어디 이상한 사이트에서 야 콱도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거 올라올까 봐 무섭습니다 근데 정상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여튼 포스트잇이나 암기수첩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수첩을 주로 썼는데 수첩을 선생님은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다가 차고 다녔어 암기수첩을 그래서 이동하면서 자투리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보고 다시 딸깍 채우고 그리고 찰칵 이제 핸드폰 목걸이 걸고 다니는 줄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수첩을 연결해가지고 저는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단어를 미친듯이 외우면서 영어가 공짜 과목이 돼버렸어 수험 볼 때마다 100점이 나오니까 거기서 실점이 없단 말이야 영어에서 실점 없고 우린 전 과목 총점으로 대학을 갔었는데 390점대가 원점수 평균이 나오려면 영어 수학에서 실점이 있으면 안 돼요 국어하고 탐구는 아무리 해도 실수가 나오더라고 근데 영어하고 수학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고정 100점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 수준 올라가면서부터 수험생 때 390점대가 나왔었어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제가 수험생 때 실제 썼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영단어는 크게 단어장과 암기수첩을 포스트잇을 병행해야 된다 단어장 학습과 공부하다가 그때그때 자료에서 나오는 어휘를 암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장 외워놓고 복습니끼도 한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는 맞춰야 그 단어장이 졸업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중에 단어장들 그렇게 안 많아 한 3권 정도 외워버리고 나면 나머지 어휘들 다 비슷하거든 단어장 출판사마다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단어장은 졸업해버리고 공부할 때 매번 나오는 모르는 어휘나 까먹은 단어만 수첩에 따라 정리해서 계속 꾸준히 수능 시험장까지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휘 암기 하면서 이 친구들은 구문독해 해주셔요 선생님 제로백 수능 구문독해 최근 3개년 수능 전문장 분석 수능에 진짜 나오는 문법만 설명한다 아 근데 너무 쉬워서 괴로워 나는 심화 유형을 막 그 분석 독해 꼼꼼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강사인데 지금 막 강의 찍을 때 자 봐 이게 A고 이게 B야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 과정이 일단 기초 잡는 친구들은 무조건 필요해 그리고 선생님 구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막 후지진 않아요 물론 쉬운 문장들 모여있는 단원이 있어 1, 2, 3 단원은 되게 쉬운 문장들이 있는데 4, 5 단원부터는 이제 명사제, 부사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명사제, 부사제,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지대로 찐이에요 1, 2, 3은 기본 문형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구문독해 같이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수능 최근 3개년 기초 지문으로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그거예요 이왕 하는 구문독해 이왕 하는 구문독해 수능 최근 3개년 지문으로 해보자 이 정도 수준이 진짜 수능 시험이 나오는구나 모의고사에 진짜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거 직접 느끼면서 그래서 수능 최근 3개년 전문장 분석을 해드려요 돈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촬영됐고요 이미 지금 개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보다 조금 나아 해도 단어장을 외워주세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어장 두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준에 맞는 단어장 한 권 정도 이상은 완벽하게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 수첩도 같이 가시면서 단어는 그냥 총알 같은 거예요 공기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영어 시험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단어 암기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독해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일 크리티컬한 훈련은 기본 유형 독해야 기본 유형 독해는 이거를 빈순삽 같은 거 문제풀이 기술을 지금 익히기에는 너희들이 아직은 부족해 그거는 독해가 제대로 되면 시작하는 거야 독해가 제대로 된단 말이 구문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고 주제 파악이 능숙하게 돼야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을 기술 써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선생님 기본 유형 독해 강의 같은 경우는 뭘 가르쳐 주냐 서술 초점 잡아서 글 전체를 이해를 시켜줘요 맥락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을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유기적 독해 그래서 영어 독해 하다 보면 가끔씩 직역으로 되고 이거 뭔 소린지 이해 안 간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제대로 독해를 했으면 매끄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딱 뚫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준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드려요 대표적으로 스키마 레퍼런스 같은 것들 도시과 시켜가지고 참고해 가서 맥락 잡아서 푸는 그런 독해들 서술 초점 분석한 능력이나 아니면 강조사 이용해서 정답 제일 중요한 문장들 어디 모여 있는지 그런 힌트 같은 것들 잡고 출제 포인트나 흐름 같은 걸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문독해는 되고 직역은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글이 그러면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훈련을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제가 2월 초에 개강할 심화 유형 독해 훈련이 있는데 이런 유형 훈련을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좋아요 교육방학 때 근데 이 심화 유형 독해는 빈칸 순서 문장 삽입 3대 유형만 해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해봐야 돼 100점 받는 거 도전하려면 1등급 가려면 그래서 전체 다 3점짜리로만 다룹니다 빈 순삽의 3점짜리로만 그리고 얘네들은 삼추론 주제 제목 요지 중에 우수문항들 근데 평가원 전체 평가원 기출 이거는 3점짜리만 모으다 보니까 교육청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만 극악난도 킬러란 말씀은 안됩니다 최고난도 문제들 최고난도 문제들 아 영어는 원래 킬러 없었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최고난도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더 높은 단계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들 요렇게 된다 거지 그래서 3,4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어휘함기 하면서 요거 요거 두 개만 털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수능특강 같은 거 풀겠지 그래서 EBS 같은 것도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3월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이제 실전 연습 좀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1,2등급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영어 강의를 거의 안 보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어휘함기와 실전 모의고사 풀이 훈련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상업성 빼고 갑니다 어휘함기와 실전 모의고사 풀이 훈련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병행해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1,2등급 나오는데 내가 2등급에서 1등급을 못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2월 달에 선생님 심화 유형 독해 나오면 이걸 반드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 독해에서 가르쳐주는 기술들 그대로 다 이용을 해서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미 1,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이것만 들어도 되게끔 빈칸, 순서, 문장 삽입에 3점만, 3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가끔 있다 보면 내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아 진짜 출제자 옆에 있으면 진짜 명존세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강화도 어려운 걸 학생들이 어떻게 풀라고 이런 생각 하면서 제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해결책을 찾아납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강사들이니까 그래서 그 해결 방법 같은 것들 연구해서 재밌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들 빈순 삽에 여러분들이 왕자님, 공주님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합류 한번 해보시면 좋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단계 5,6등급은 이것만 하고 3,4등급은 이것만 하고 1,2등급은 이것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런 순서대로 쭉 공부를 진행을 해주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5,6등급에서 시작했어도 이 순서대로 쭉 훑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실전 모의고사 프리 훈련 같은 거 하실 때는 팁을 좀 드리면요 모의고사 훈련은 제가 인기훈련을 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5등급 때 학생들은 시간을 제한 없이 풀라고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전문장 독해 다 해서 독해력이 중요하니까 그 친구들은 꼼꼼히 읽고 이해해서 풀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한 1,2등급 나온다 2등급에서 3등급 최상까지는 나온다 75점 이상에서 85점 이상 나온다 하시면 산모위 대비로 푸실 때는 그냥 시간 제거 푸세요 70분 딱 맞춰서 푸세요 그리고 듣기도 전부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제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문제를 일단 글고 풀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쉬운 유형들 먼저 푸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올라가면 시간 안 부족하거든요 어휘가 충분해지면 시간이 안 부족해져 듣기 할 때는 그냥 듣기에 집중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듣기 훈련 빼먹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들 따로 듣기 안 할 거니까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듣기를 제대로 하기만 해도 별도로 수능 특강 안 듣고 따로 안 해도 계속 만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듣기를 빼먹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쉽고 좋아하는 유형 먼저 푸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해 그래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어 제한시간 안에 그렇게 해서 풀고 나서 점수 따는 다음에 영어 실력을 진짜 올리는 모의고사 공부는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복습에서 결판이 나와 근데 복습을 모든 질문 다 하는 건 시간 낭비고 뭐 하는 게 좋냐 3점짜리 문제는 맞았어도 해주는 게 좋아 답을 맞췄을지언정 내가 다 알고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3점짜리는 그냥 전체 다 복습해줘야 되고 그리고 틀린 문제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 근데 복습이라고 하면 해설치를 참고해서 옆에 딱 껴놓고 영어사전 찾아보면서 전체 문장 독해를 다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이거라서 이게 답이 요거였지 이렇게 고치면 실력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보통 3점짜리는 어려운 거 틀린 거는 나의 약점이나 오역이나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전체 문장 독해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문장들 다 분석해봐야 되고 즉 독치케 안 되는 문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은 전부 다 수첩했다 또는 포스트했다 옮겨 적어서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논리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자라고 그 논리 판단 구조 자체까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면 어휘가 늘고 어휘가 늘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 그리고 논리 판단 개선이 되면서 다음엔 더 나아져 그리고 이번에 독해 못했던 문장이 개선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상향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틀렸던 거를 개선을 전혀 안 해주고 가면 다음에도 틀려 그리고 모의고사 푸는데 시간 한참 들여가지고 바보같이 공부를 해놨는데 복습을 안 하면 어려운 문장이나 어려운 내용 이해하는 능력 자체 개선이 안돼 아니 개선이 없는데 실력이 어떻게 올라가 아 그럴 거면 요금은 왜? 뭐 하려고 해? 뻘지지? 시간 낭비지?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기만 하고 복습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진짜 잘못된 거예요 멍충이에요 멍충이 시간 낭비에요 진짜 깔끔하게 시간 낭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걸 꼭 해주셔야 제대로 해야 이전보다 나아져야 실력이 올라간다 이거 명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듣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 있는 친구들 많더라고 틀린 문제를요 스크립트 독해를 반드시 하세요 대본 독해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제대로 들릴 때까지 다시 들어봐요 그래서 소리로만 듣고도 아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 소리였구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 버릇 하십시오 영어 듣기는 근데 유형 200개도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을 계속 해주고 스크립트 독해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표현되고 어떤 어휘들을 쓰는지가 나중에 익숙해져 그래서 거의 다 들리게 돼 그리고 듣기라는 게 재밌는 게요 어휘가 너무 부족하고 구문 독해가 안 될 때는 듣기도 안 돼요 그래서 짧은 문장 정도 직독직해가 되고 바로 타닥 해석이 될 정도 되면 듣기에서도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꾸준히 하면서 기본적으로 독해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영어 듣기는 거의 잡힌다 대신 오답에서 그러니까 오답 정리할 때 틀린 문제 듣기는 반드시 스크립트 독해 귀찮아도 그리고 파일 한번 돌려서 한 번만 다시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듣기에서 진짜 두세 개 진짜 여러분 진짜 거기에서 듣기 때문에 썬덴스 당하는 경우가 없어 수능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날렸다고 생각해봐 그 피가 거꾸로 듣기 때문에 등급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강의하면서 하도 지금 이미 소리를 지른 상태여가지고 지금 목이 갔다 신소리 난다 막 자꾸 삑사리 나온다 요즘 강의 열심히 찍고 있거든 어쨌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뭐다 언제나 올타임 넘버원 영어 공부에서는 오늘 강의의 서술의 초점은 어휘다 이겁니다 어휘가 충분해야 학습 효율이 높아져 독해할 때 중간에 안 끊겨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뚝 끊기면 뇌절이 오고 앞부분 내용 다 까먹고 뒷부분이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런 게 없어지니까 독해력도 늘어 어휘가 느는데 독해력이 늘어 그리고 복습할 때도 막 찾아봐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한 시간 공부할 때 옛날엔 두 문제밖에 못했으면 어휘가 충분해지면 다섯 문제 열 문제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휘가 충분해지면 모든 영어가 만사 형통 쫙쫙쫙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휘 제일 중요해요 어휘가 그래서 선생님도 어휘 암기 관련해가지고는 선생님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시작 단계에선 단어장이 중요한데 조금만 완전히 뉴비 베이비 스텝을 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단어장이 의존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독해 공부하다가 나오는 모르는 어휘를 직접 적어서 외우는 게 일단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스텝 때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할 때 어휘집 단어장 보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장이 또 필요하다면 이제 극악난도 최고난도 어휘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는 또 단어장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수능 영어를 준비하면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어가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없어서 처음 시작할 때 단어장을 두 권 정도만 수능용어로 내 수준에 맞는 거 외워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수첩이나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외워주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 영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겁니다 영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빌어서 우리 강의 지금 수강생 분들께 선생님의 영상 편지도 하나 띄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심화 유형 독해까지 2월 달에 탑재해놓고 이제 막 유튜브 같은 데서 엄청 막 까불고 막 눈물의 쇼를 하면서 어 왔어요 왔어 하면서 까불면서 제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아직 홍보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몇 명씩 들어와 우리 쪼꼬미들이 이 진짜 이 쪼꼬미들이 와가지고 몇 명씩 강의 들어와서 아니 나는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사들 들어가는 T존 들어가가지고 수강생 지금 현황을 보니까요 무슨 플라스크에서 새로운 미생물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생겨난 것처럼 작고 소중한 귀여운 애들이 와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막 벅장 감동을 느끼면서 아 선생님 이제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로 첫 발을 뗄 수 있게 해주신 소중한 우리 쪼꼬미들 제로백 구문독회랑 기본유형 독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짜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싸울 거예요 항상 텐션 높은 수업 그리고 질문 같은 거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릴 거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만점 맞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테니까 질문 열심히 남겨주시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유형 독회 들어보시면 구문독회랑 기본유형 독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일을 갈고 준비했어요 저는 진짜 강의로 승부 보고 싶고 제 강의 자체를 고유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메가스터디의 제로백 시리즈를 고유명사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선생님이 모른 척하지 않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얘네들을 잘 키워서 내가 수강 후기를 전부 다 받아내야지 이런 진짜 흑심을 품고 지금 열심히 진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Q&A 게시판 제가 요즘에는 월화수목금 톡까지는 매일 저녁에 해결하고 있고 일요일날은 글이 좀 밀려서 월요일날 처리될 수 있는데 제가 저녁에 18시부터 22시까지 거의 화면에 띄워나요 Q&A 게시판 창을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직접 댓글 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게시판이 터지면 그때는 이제 스카이급 조교들이랑 같이 갈 건데 지금 초창기 제자들은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방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인생 고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남기십시오 선생님이 그러면 정성어린 조언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번 겨울방학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와 진짜 내가 곽동현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도움됐다 하시려면 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좋아 도움되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예요 그냥 독해력이 그대로다 해도 어휘가 2천 개만 딱 추가되면 등급 한두 개는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알겠어요? 예 뭐 선생님 예 강의도 좀 들어줘 조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올 겨울 알찬 겨울방학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 촬영하는 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입시를 전부 다 마치고 소중한 친구들과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즐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부합시다 파이팅! 공부합시다 자막 제공 배기 부모님은